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2015년에 찬미바다소서가 반포되었을 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팎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환경운동에 애쓰신 분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죠. 그리고 그해 2015년 12월에 파리에서 기후변화협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적어도 2도시, 산업화 이후에 2도시 상승으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1.5도시 상승까지 막기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참여받을 소서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회칙 반포 이후에 교회 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받을 소서 읽고 힘을 얻고 계시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주교회의도 생태환경위원회가 또 새로 생겨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서울, 저희 서울대교구 같은 경우도 환경사목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참여받을 소서의 가르침을 또 교육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받을 소서 반포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기후 행동이 시작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도 기후 행동에 적극적으로 더 나서기 위해서 한국 가톨릭 기후 행동이 시작되기도 했죠. 그래서 5년 동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많은 발전도 있었지만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실가스 배출량은 줄지 않았고 아직도 사회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갈 길이 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칙 참여받을 소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죠. 신부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셨을 텐데요. 회칙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구절, 어떤 것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회칙이 굉장히 방대하고 정말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고르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인간 환경과 자연 환경이 정말 같이 함께 악화된다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정의롭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사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사회 구조이라면, 그것이 자연 훼손을 또 낳는다는 것이죠. 또 역으로 우리가 자연 훼손을 환경이 파괴되면, 그것이 인간 파괴, 또 사회의 파괴하고도 바로 연결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서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이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또 한 구절은 시민들이 국가와 지역과 지자체의 정치적 권력을 통제하고 단속하지 않으면 환경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러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계속해서 때로는 압박도 하고, 감시도 하고, 정치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출시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세상은 깨달았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인간의 탐욕,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좀 더 빨리 찾아왔다, 더 자주 감염병이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는 돌고래가 돌아왔다, 하늘도 맑아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신부님은 코로나19 사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지구 기후가 계속 변화하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도 맑아지고 또 도시의 동물들도 찾아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리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피조물들, 다른 동식물들은 점점 더 멸종될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생태계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아도 서로 돌보고 서로 아껴주고 만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간 사회도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사회로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지구도 돌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최근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는 이유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앞에서도 찬미바드 소서에서 교황님께서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통제나 단속이 시민사회의 단속이라든가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또 종교가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정부의 기후위기에 관한 대응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더 해야 하고 또 우리 기업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더 시급하게 또 빨리 변화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시급함을 나타내는 그런 성명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지금 시급한데 아까도 파리기후협정에서 1.5도까지 줄이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0.4도, 0.5도 더 올라가면 그 제한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한 100년 사이에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이제 10년도 남지 않은 이 시간 안에 지금 우리가 사는 대로 간다면 그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기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안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도 바꿔야 되고 우리가 성탈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도 중지해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정부가 시민들을 국민들을 더 교육하고 그리고 이러한 전환이 때로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함께 해야지 우리도 살고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또 살 수 있는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교단에서 목소리를 점점 더 크게 내고 계시다고 봅니다. 피조물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는 일,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지구를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일, 신부님께서 직접 실천하고 계신 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구를 위한 기도, 또 우리 교구에서 우리 지구를 위한 미사도 봉헌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해야 또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지구를 위한 기도를 계속 바치고 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개인적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고 또 육식이 우리가 굉장히 육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육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줄이는 일, 되도록이면 멀리 여행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비행기 타는 일을 좀 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 외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보와 또 기업과 이런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환경단체들의 그런 운동에 연대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참미바드소서 주간 전 세계에서 함께하는 글로벌 캠페인이죠. 많은 사람이 좀 참여를 해야지 그 의미가 더욱 클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신자와 우리 국민에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프란치스 교황님, 참미바드소서 주간 초대하시면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정말 어린이들, 또 우리 청년들, 미래 세대만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또 지금 움직이고 있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구의 한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이 지구가 병들면 인간 사회가 병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정말 이 울부짖고 있는 지구, 또 울부짖고 있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데 우리가 좀 더 힘을 써야 되겠고요. 그렇게 힘을 써오신 분들은 좀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력하실 때 기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기쁘게 해야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좀 관심을 덜 두신 분들은 이러한 방송을 또 보시면서 정말 지구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함께해야 나도 행복하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지구를 살리는 일, 또 약자를 돌보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이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백종현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